여러분께 잠시 최근에 있었던 걸 간증으로 나누겠는데 여러분 주님께 예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. 저는 여러가지 날아다니는 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스 공항에서 경험하고 몇 년 후 제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. 아들이 원했던 것이 LA에 있는 수족관에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러 갔습니다. 또 몇 명의 친구들과 같이 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수족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점심 도시락을 샀고 먹고 있었습니다. 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수족관 앞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영적인 아들가 이렇게 말합니다. 어 토니 저기 새가 있는데 죽어있어요. 이게 어떤 테이블 위에 죽어있었던 거예요 새가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. 그랬다니 그 영처 자녀가 이러는 거예요. 가셔서 그 죽은 새 살리세요.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야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으니까 너가 해봐. 겸손한 리더의 모습입니다. 아 그래서 니가 해라 그랬더니 얘는 또 저더라라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. 제가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너는 죽은 새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냐? 제가 주님께서 그러세요. 살리고는 싶지만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때 받은 감동이었습니다. 사실 뭐 구체적으로 이게 성령이 음성이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감동이었는데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새 위에 너의 손을 이렇게 흔들어라.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 마지못해 그 새 쪽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방언기도 했습니다. 그 새 위에 이렇게 손을 흔들고 조용히 제가 속삭였습니다. 예수님 너 살아나야 돼. 그리고는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다시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의 그 당시 행동을 보면 여러분 제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아시겠죠? Which was zero. 사실은 그 당시에는 믿음이 빵이었습니다. 근데 갑자기 누가 그런가? 저 보세요. 그 죽었던 새의 날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랬더니 또 다른 쪽, 양쪽 날개가 움직였습니다. 그리고 좀 있다가 자기 발로 딱 일어섰습니다.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?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살지.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슈크 먹었습니다. 충격받았습니다. 정말 그때 충격을 먹었는데 제 마음속에 세밀한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.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다. 제가 믿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붐과 혁명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극단적인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 우리가 죽은 새도 살리신다면 우리는 정말 이 죽어가는 이 열방과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. 저는 죽었던 물고기도 살아나는 거 봤습니다. 그리고 죽은 시체의 이구가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. 근데 제가 100명의 죽은 물고기도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. 네, 두 명은 살아났지만 사실 그 두 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제가 한 백여 명의 그 시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. 네, 제가 두 명 살렸다 그래서 믿음에 완전히 명예를 누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또한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. 순종하기 위한 것조차도 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 순종의 삶 우리의 명예와 모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순종의 삶이 핵심입니다. 감사합니다.